대안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제103회 정기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합신총회는 새 임원단을 꾸리고 사랑으로 화합을 이루는 한회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정합신총회가 18일 개회 예배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총회는 직전 부총회장이었던 전주 세중앙교의 홍동필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홍 목사는 196명의 총대가 참석한 선거에서 182표를 얻었습니다. 홍동필 신임 총회장은 원칙이 무너지고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합신총회는 다른 교당과 달리 출석한 총대 모두에게 입후보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표는 현장에서 용지에 직접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총회장은 직전 부총회장이 역임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엔 2차 투표 끝에 135표를 얻은 배댈규의 문수석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문수석 신임 부총회장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총회장을 잘 보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제 마음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김을 보여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총회를 잘 섬길까 그 생각하고 최선을 대해서 총회장을 도와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선 동성애 관련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둘째 날인 19일엔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를 징계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교단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수나 교직원의 임용을 금지하고 관련된 강의를 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총회는 동성애 관련 개정을 두고 1년 이상 충분한 검토 절차를 가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선 총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과 지침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합신총회는 한 회기 동안 신학교 발전과 보호, 해외선교 실천, 국내 교회 개척 등에 주요 관심을 둘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